요것은 호텔에서 누가 쫓아오는 그런 게임이라고 합니다 일단은 영상으로 살짝 움직이는 GIF 파일로 봤을때는 누가 막 쫓아오던데 재밌어 보였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마일 업 더 로드 프롬더 컴프그라운드 3마일 동안 3마일 정도 길을 갔더니 이 호텔이 나왔네 킹스컴퍼트라는 호텔이구만 호텔 맞아? 이렇게 작은 호텔 1층이야 야영지로부터 도로로부터 3마일 떨어진 곳 제가 해석하는건 그냥 무시하시고 저기 채팅창 보시면 됩니다 저는 제 마음대로 해석하니깐요 난 자유니까 내 마음대로 살거야 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충 비슷해 폰을 사용해서 프론트오피스에 전화를 해라 전화기 어딨어 전화기로 프론트에 전화를 하는거 같은데 전화기가 없는데 나가서 마이 배드 없어 나가봐 나가서 전화하자 어 이거 크네 1층으로 크네 이거 생긴게 히치코 감독 싸이코 같다고? 뭐야 이 화질같은게? 화질이 약간 옛날식 공포영화 있죠 그런 느낌이 들어요 어.. 노.. 노 바깐시 바깐시 어디갔어? 바깐시 프론트 어디야? 이거 뭐야 비밀번호 프론트 이쪽인가? 뒷문인거같이 생겼는데 풀 풀 그거 수영장인가? 어 맞네 오 수영장인거 봐 뭐야 뭔소리야 수영장인데 물 덮어놨네 아마 12시까지 뭐 8시까지 사용 밤에만 사용하는 그런게 있나봐 어우 주인하씨 화살하는 소리다 어우 가자 가자 뭔데? 오피스 어디야 도대체 프론트 무섭다고요? 막 안 무서워 분위기는 좀 있구만 딱딱 분위기 보러 골랐다니까 여기서 뭘 하는게 맞는거 같애 어 여기 떴다 일단은 오픈 홀드 썸띵 스튜디 지금 왼쪽에 뭐 떴죠? 도어를 이거를 열걸 필요해야돼 여기 밑에 뭐 걸렸나본데 그쵸? 뭐가 걸렸다는거 같애 그쵸? 10호는 안열리고 9호 9호 안열리고 헥! 설마 내가 주인 아니야? 이거 장사가 더럽게 안되는데 이거? 아 어딨냐고 문 열어라고 이거 뭔데 누가 쫓아오는 게임이라며 왜 안 쫓아와 이씨 소리나 아까 맞다 화장실 갔을때 수영장 갔을때 누구 쫓았었는데 내가 도망갔었지 수영장을 갑시다 네 어쩔수 없네요 이거 아 안드로장 빠지나? 아 안빠지네? 판때기론 덜포론도 이거 뭐야? 튜브요? 어 튜브 음 오케이 그래도 수영장도 있네 호텔이라서 술집도 있고 있을건 다 있어 여기 문 열렸다 이거 뭐지? 한증망? 한증망가 된다? 한증망인가본데 사우나 사우나 끝이야 뭐야 아무것도 없잖아 이게 다야? 정말 심플한 곳이구만 뭐요? 바깥에 쓰여있는 문에 키끄러미가 있다고? 여기? 에이셋 오브키 에이셋 오브키 어 뭐야 아 미친 진짜네 아니 키가 여기 달려있어 왜 달려있는거야? 결국엔 열쇠였네 딱 딱 어 여기 열린다 보호실 열렸어 에이셋 에이셋 진짜 또 키가 있네 무슨 키? 저니셜키? 풀하우스 풀하우스가 열린대 어 그 수영장 거기 장김문 어 뭐야 연결됐네 1호시라고 2호시라고 어... What's really happened at Canon industry 레시... 레시스트 어... 글로멘트 오프션 레시스트면 뭐 레이시스트인가? 여기 그 특실이었네 레지스트 레시스트 모르냐고? 어우씨 뭐야 저거 어어 뭐야 아니씨 뭐야 근데 열쇠 왜 열쇠가 없지? 여긴가? 아 여기구만 여기서 이제 수영장에서 아 달리기 근데 체력이 맞나봐 무한인가? 체력? 아씨 뭐? 아까 이렇게 소리 나서 도망갔거든? 열렸대 더 데드바디 죽음... 죽음모 뭐야 사우나에 오래 있어서 죽었네 빨갛게 됐어 역시 크로우바를 또 먹었구요 이걸로 아까 문을 열면 되겠다 그치? 왜냐? 나 술 먹고 싶거든 이 친구는 지금 술이 먹고 싶어 여기서 사람이 죽된 말도 무슨 상관이야 어차피 사람은 죽는 것인데 그냥 어두운건가? 됐다 크로우바를 열었어 오피스를 찾으래 아이스 콜드 베어 와 이거 베어가 나오네 아 농담입니다 맥주 어디있어 지금 후레시 나간거 맞는거 같은데? 으아아아악! 오오씨 뭐야 아 잠깐만요 아 뭐야 갑자기 나와 어허어어씨 뭐 이런게임이 나있냐 아니 무슨 빌드업이 없어 게임이 오케이 빠르고 근데 이놈이 언제 나오는거야 지금 이 소리 날 때 나오는건가? 이 나올 때 조심하라는걸까? 그쵸 불을 끄고 다니자 아까보니까 후레시도 무한 아닌거 같은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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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있어 저기있어 봐셨어요? 뭐가 있어 사람 오고있었어 맞는거 같애 이 소리나면 쫓아오는거 지금 나한테 오고있는거지 되게 신났는데 뭐지? 용돈 받은거 같은 그런 움직임이야 지금 소리는 안나는데 계속 울고있다고 나한테? 어떻게하지? 어떻게 숨지? 요분이 숨을 수가 없네 갔나? 깜짝이야 일단 튀어 일단 튀어 갈리기 무한이었어 아까 테스트했을때 피해봤는데?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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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님은 없고 저 아씨는 나를 잡아야만 밀린 전기세를 낼 수가 있다 저 아씨야 나의 생존 전투가 시작 저 사람 인거 같은데? 맞죠 사람 맞죠 나 못본건가? 낀건가? 아씨 여기서 대기하며 아씨 아이 잠깐만 기다려달라니까 아씨 아는사람 오기로 했다니까 내가 갚을게요 갚은다고요 몇바퀴 돌으면 아저씨 지치는 것 같아 돌아 돌아 뭐 들고있다고? 빠루하냐? 나도 빠루 있는데 맞장 한번 뚫자 옆에 뒤에있냐? 뒤에있지? 어? 어디갔지? 아저씨 미안합니다 아 내가 낼게요 뭐지? 그게 아씨 뭐야 갓는줄 알았는데 뭐야 아까 소린 왜 냈어 어? 미친거 아니야? 뭐야 노래 이렇게 신나 잘못된거 같아 아 아아 아 봤다 얼굴 봤어 얼굴에 무슨 뿔같은거 있었어 사슴뿔을 쳤는건가? 초고 쓰는건가? 수영장은 스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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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또 밖에있을라 그러지 좀 여기서 이따가자 아씨 문도 뽀겨버렸네 여기서 무슨 오피스 하라 그랬는데 아 여기여기 여기여기 아 이게 프로판가스가 아니라 술통이구만 뭐야 오픈 더 레스트 오브룸 너야 뭐라고 했냐 레스트룸 맞아? 레스트룸 화장실 아니야? 화장실 키 찾은거야? 다른 방 안열렸던 방들을 열어가지고 그 방안에 뭐..뭐가 있는지 확인을 해야되나 봅니다 엽박 뭐있다 포스트카드 웬 디드 더 아웃캐스트 아일랜드 스타트 얼러잉 투어리스트 아일랜드에서 시작한 이 편지는 투어리스트 여행 쓰읍 싸달데기 없는거 같은데 쉿게이스 어? 뭐야 돈이야? 홀리 쉣 데츠 루트 오브 머니 돈이 왜이렇게 많아 로킨 데저트 사막? 더 주로킨 데저트? 빅웰 돈하고 이거 뭐야 이씨 가자 아이씨 아 좀 적당히 하세요 좀 적당히 합시다 아아 아 스피드가 나랑 똑같아가지고 따돌릴수가 없는데 이 게임 공포게임을 가장한 가수의 게임 아닐까? 자기의 노래를 들려주고 싶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따 태웠다 됐어 스블루 여깄다 자 더 크래크 오피스 크래크 오피스가 어디야 뭐 맨 앞에 얘기하는거겠지 카운터 미.. 미..어떡 아아악 와이씨 뭐야 봐봐 먹으면 무조건 오네 앞에 있었어? 아 그래? 자 여기 한바꿔 돌아주시면 끄어어어 됐다 갔다 노래 끝났어 저 앞에서 비명소리가 났어 왜 저기서 비명소리가 나지? 다시 돌아가서 오피스 열게요 끝났네요 크래크 오피스 맞네 문 닫고 전화 맞아 전화하라고 했어 전화 신고해 빨리 응? 5분? 야 오른쪽 위에 시간제한 떴거든? 5분 동안 버티면 된다 이게? 오케이 저기 미친 저기 앞에 서있는거 기다리고 있네 모스 신호 보낼게요 쌍기역 어 지옷 여 어 모습을 모르나? 아 이 녀석 보이스 스카우트 안 했어? 영어로 해야 된다고? 아 맞네 G E T 아 아 아 아 아 한국사람이잖아 영어로 당연히 못할 수 밖에 없지 난 한국에서만 살건데 외국사람이랑 얘기도 안할거야 그리고 뭐 해양소년단은 뭐야 아 이거 죽으면 안되는데 야 근데 5분 지났는데 안물도 안일어난거 보니까 5분안에 뭐 갔어야 되는거 아냐? 야 경찰차 왔네 저기 경찰차씨 여기여여기 아니 신고를 했으면 안에 들어와야지 자 문을 열고 바로 오른쪽으로 튀어나오겠습니다 야오 경찰차씨 뒤에 뒤에여 뒤에 됐다 아 안행지겨 경찰이 왔어 유 서바이브 살았다 경찰이야 경찰 아 5분 뒤에 경찰차 올라오 넌 살았어 지금 그래 원래 쫓기고 도망다녀야 되는데 숨했을진 몰랐을 것이다 뭐가 나오나 저사람 누구야 설마 나 아니야? 나 가다가 끼익 소리 났거든 교통사고 난거 아니야? 저놈이 쫓아와서 교통사고 낸다며 나 지금 사고나는데 데리고 온거 아니야 설마? 뭐야 화면이 다른데? 오 나 살인마 됐어 나 뵐 수 있어 그놈 잡자 그 놈 죽여버릴거야 내가 왜 살인마가 됐는지 이제 알 수 있겠고 어이 어 나도 불이 있어 후레쉬가 빨간 후레쉬 살인마답게 어이 어디있어? 어 아직 안 찾아갔는데 크로우바 여기서 놀래줘야지 이거보고 어 깜짝이야 여기 크로우바가 있네 딱 집어야지 딱 돌았는데 설마 일회차에 나인가? 이놈 여기 왔다갔다갔다 갔는데 그냥 일회차에 나랑 붙는거 아니지 너 임마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 IP 아 깼어 나 이치 못찾고 있어 나 어디갔어 어? 저기있다 하아앗 저기있다 도망간다 허허허허헣 난 왜 노래가 안나와 어 뭐야? 아닌것같은데 나 여어어억 지금 겨울해야겠곤 계속 쫓아다 1941 흐흐흐흐 도망가라고우으으으으읍 시영장에서 주- 거기 아저씨 옆에서 죽여줄께 에아 그럼 오봐 옆에서 오 오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가 어디서 죽일까랑 어? 안뛰어? 안뛰어? 저기 죽여야겠다 이제 힘이 없다 밝은 데에서 죽여야지 잘 볼 수 있게 시작아 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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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아 재밌었습니다아 으아이 여기까지구만 사진만까지 할 수 있어